어? 안녕! 토토캠티비에요 오늘은 제가 이거 뭐지? 그냥 그림을 그릴거에요 똥손이어도 봐주세요 토토도 떠나냐 그리고 있던 참이었는데 어떻게 토토가 지금 여기로 왔지 우와 난 뭐 그리지? 아이쿠 죄송합니다 öl Stick 에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짐 어떻게 할지 사ㅔ양 그냥 eet 해 이렇게 하고 따라 알았다 다운거리 꺼니까 히히히 아 뭐하지 이제 뭘 그려야 되지 음 그래 여기서 잘못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아 너무 어렵다 그냥 검정으로 하고 물 뜯으면 더 크길 그냥 눈만 그려보자 어디 스마일 눈 같애 윗 Phillip ev 그냥 이런식으로 그리고 죄송해요 ToTuck 어렵네 이게 오 어렵다 이걸 이 앨범을 크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거? 이 정도로? 우선 테두리를 해주는게 좀 더 재밌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원래 먼저 너무 얇다 좀 테두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똥손이야 더 봐주세요 토토들 종이로 그리면 똥손 아닌데 이런건 너무 어렵다 손으로 그리면 더 어렵다 이쪽 눈이 제일 이상한데 지금 제가 색칠하고 있는 눈이 너무 그러고 그러네 아 그래도 살짝 닮으셔 크기가 한 이정도에서 이렇게 지워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맞나? 아 에잇 진짜 으흐흐흐흐흐흐 검정색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귀여움의 예쁨 너무 예쁘다 히히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올름 오 살짝 예쁜 득 한 네 뜻 그 다음에 아 이 분 그리지 말자 근데 비전어 볼 토토가 살짝 좀 그리네 아니야 그러면 미안 토토야 너 방송이 나올거야 볼을 없애는게 좋을거 같은데 이거였나? 아니였나? 이거였나? 아니였던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붉은 눈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그리면 이번에는 이쪽이 이상해 도두대 똥손이어도 제가 똥손이라서요 한번만 봐주세요 으으으으으으으으응 내가 똥손이야 안되겠어 그냥은 이정도로 해서 다시 그려야겠다 이익 이게 뭐야 웃는 얼굴 이사람은 아 너무 아까 이사람이었나? 어.. 맞는데.. 됐스! 우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얼굴 같지? 짜증나!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어떡해.. 아.. 난 중심을 못잡아서 못그리는건가? 지금 여기 컴퓨터에서? 다시.. 중심을.. 여기.. 이쪽으로.. 뭔가.. 이정도? 아닌데.. 한 이정도? 이정도 되겠다 아까 사면 이정도였던거 같은데.. 그 다음에 잘 따라그리고.. 여기도 살짝.. 근데 거의 다 얼굴같애.. 그치? 얼굴을 미루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잘.. 해주고.. 또.. 이렇게.. 좀 잘.. 해주고.. 이렇게 하는거 맞나? 못그리면 어떡하지? 여기.. 우리.. 우리 토토.. 토토가 실망할텐데.. 저기 있네? 이따 다시한번 봐야겠어.. 이렇게 하는거 맞겠지? 어떻게 해야하나? 어떻게 해야하나? 어떻게 해야하나? 이해 잘한거같애.. 토토야 나 어떻게하는지 몰랐는데.. 나한테 미술 좀 가르쳐줄래? 어? 가르쳐준다고? 어? 가르쳐준다고? 어? 가르쳐준다고? 알겠어.. 어? 갑자기 시간이 모자란다고? 오케이.. 안녕.. 가.. 와 진짜 빨리 그러신다.. 나는 엄청.. 늦게.. 그리고 있는데.. 진짜 빨리 잘 그리신다.. 와.. 진짜 빨리 잘 그리는 토토네.. 음.. 갑자기 이게 이쁘졌어.. 음.. 이걸.. 이렇게 해서 잘 다듬어 봐야지.. 아니.. 아니.. 진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히히히.. 그냥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해!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예쁘게.. 흐흐흐흐흐.. 한거같애..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 볼살은 빨갛구..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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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쁘것 같은거 아닌가.. 얍! 엠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헠.. 어.. 아.. 수이히히.. 나 이제 뭐하지..? 난이나나.. 우와.. 우 우와.. 이게 뭐야? 난나나나 난나나나나 난나나나 이게 뭐지? 내가 뭐가 아닌데? 좋아. 여기에다 으음 으음 어어어어 에잏 에잏 이거 지우개를 좀 이렇게 여겨 크기를 좀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해야지 냥냥 대충 그리고 튀어 튀어 우와 이게 뭐지 아잇 스케이드보드 구매하대 우와 우리 토토드 다 잘 그린다 대체 뭘 그리는거지 우리 토토드 잘 그린다 토시리는 못 그린다 어우 이거 이상해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아 오 뭐야 둘라맨이야 둘라맨을 따라 그저 우선은 나는 아무데나 러블르그 적을거야 이시시 아니야 그러면 안돼 음 아 토토들이 제가 뭘 그린다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제가 그린게 뭔지 한번 보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정답을 보여드릴 사람한텐 어떻하지 그냥 우선 그려 볼게요 히힛 잘 못 그릴거 같은데 힛 힛 오 마스크같애 힌트는 거의 다 마스크입니다 힛 힛 오 나 너무 못 그리는 것 같애 이제 색도 한번 칠해볼까 힛 힛 귀멸엑할 날에서 나온 등장 인물이 마스크로 쓰는 겁니다 뭔, 이렇게 생겼나? 뭐... 어떻게 색칠이 해야되지? 잘 못 그려도 봐들이옴 이게 뭐야 그럼 이게 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히히 이게 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에 뭘 그리지 좋아 그냥 아무거나 한번 그려야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잘못 그렸다 어떻게 그려야 될까 뭘 그리지 그래 우리 토토돌을 그려봐야겠어 아우 나를 모르겠어 어떡해 어떡해 에이 다음문제 다갑니다 아아 여기서 내가 뭘 그려보지 아 맞다 여기 아직 마무리 안했어 마무리 안했어 이런걸로 에이 진짜 사람 얼굴 같애 이히 이겁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 다음 라라라따 라라라따 몰그릴까 몰그릴까 몰그려 몰그릴까 몰그려 몰그릴까 몰그려 자 그 다음엔 그리고 여기에 이 인물을 맞춰야 돼요 헤헤헤헤 그 다음 퀴드 이건 무슨 꽃이 아니 나 왜 계속 퀴즈를 모내지 음 모내지 이번엔 어려운걸 내볼까 오 좋아 맞다 이번에는 헤끔헤끔씩 한번 보고 오케이 하나 봤어 하나 봤고 오케이 우선은 내가 그릴건 이거다 갈색을 어떻게 하지 갈색 어 이렇게 에이씨 아휴 진짜 뭐야 이게 어 이거 내가 찍은거 아니고 내가 한거 아니네 그냥 해 그냥 하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였는데 뭐 하얀색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에 하고 이거 였는데 뭘까 아이용 뭘까 아이용 뭘까 아이용 이것도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뭐 해드릴건 없고 그냥 축하만 줍니다 아아 이 두개를 맞춰보세요 이거는 우선은 균멸의 칼날의 임무를 해야되고 이거는 그냥 얘 이름을 이 가구의 이름을 말하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 세번째 세번째 퀴즈가 마지막이었나 흠 세번째 퀴즈는 뭐하지 흠 뭐하지 흠 좋았쓰 이번엔 진짜 오령본이오지 흠 오케 우선 여기다 그래야겠고 우선 흠 이런색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고정하고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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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뭐였는데 우선 이렇게 고정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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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살짝 좀만 더 지나지만 이렇게 하지 뭐 이거라 뭐 대충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건데 이거를 살짝 작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나도 이름은 몰라 토토테비 맞춰봐 아 토토토 이건 모른다고? 나나나나나 그러면 이제 이거 마무리할테니까 이 두개 퀴즈만 맞춰줘 오키 오키 그러면 난 어디를 가봐야겠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안녕